19회 가이원, 서울 가요대상, 언원대상 축하드립니다. 태연! 네, 경기상영원 태연씨에게 도와드립니다. 태연씨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모든 박수들이 기억하고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. 저의 곡이 있습니다. 태연씨도, 목운사나 한 가지 시간을 먹었는데, 사실 대상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못한 표정이에요. 정말 시간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자, 김정철 대변인과 하정올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태연씨, 더 정말 놀란 표정이에요. 그리고 태연씨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남성들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. 정말 예상을 못했나요? 네, 좀 예상을 못했어요, 정말로. 아, 좀 되게 얼떨떨하면 행복한 베려친구인데요. 네, 대연씨. 네, 태연씨. 여기 가두시는 분들 더 많은 분이신 것 같은데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떨리네요. 네. 너무 떨려서 수상수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, 지금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구세요? 어, 어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네. 네, 가족들도 생각나고 멤버들도 생각나고. 네. 어. 어, 우선 베테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답을 주고, 어,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소감을 말해주세요. 그렇죠. 솔로 활동이 대상 한 번, 처음만 올라왔는데, 그 소감을. 네, 그룹 활동 때는 이제 또 간단하게. 그렇죠.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네. 어, 일단. 우와. 복지인공 만들어주세요. 우리 훌륭한 작곡가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네. 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. 진짜로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영태현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센 creditolu'야.